최영웅 C&B에서 기타 치는 조은입니다. 현지 지금 같은 체육관을 다니고 있습니다. 물론 방송으로도 많이 보고 못 봤을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, 그러고 있습니다. 관심이 많습니다. 매번 너무 화끈하고 멋진 경기를 보여주셔서 볼 때마다 저의 가슴을 울리시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. 경기만 봤을 때는 좀 무서울 수도 있고 되게 가까이 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고 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속이 깊은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아주 멋진 선수입니다. 이번 8월 4일 한국 선수 최초로 타이틀 매치를 하시는 정찬선 선수의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.